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은 국민의힘당이 사전투표 전원참여 당론을 아마 확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상대방이 조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하겠다. 그것이 광릉구의 출신의 권성동 의원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은 투표율을 올려야겠다. 투표율을 올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가 3구 대선에서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선거를 어떻게 해왔습니까 프로그램을 돌린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거 아닙니까 언젠가 시간이 되면 프로그램을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프로그램의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조작 프로그램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에 연동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두 개 가지에 연동되도록 짜여져 있는데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작투표수 숫자가 증가하게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당일 투표율이 여러분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일 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작투표수가 작아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전투표수가 후보별 사전투표수가 조작된 거잖습니까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수작업으로 조작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조작했지 않습니까 전국의 모든 지역구를 어떻게 여러분 다 수작업으로 조작합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몇백 개 되는 것을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 않습니까 광역시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수작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정값 교정값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로그램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 비율이 늘어나게 늘어나게 할수록 조작표수가 늘어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일 투표 여러분들 참가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조작표수가 줄어들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프로그램만 해가지고 그냥 버튼만 눌러놓게 되면 그냥 투표 참가인 수하고 선거인 수 같은 그런 관련 정보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시간으로 조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 밝혔습니다 불구하고 전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정신이 없는가 하니까 투표율을 올리려면 당일 투표율을 올려야 조작표수가 줄어들고 사전투표수가 여러분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율이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조작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중대법대를 나와 출세를 사선 의원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사전투표 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작특표수가 커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율을 높이려면 당일 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 당일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니까 조작된 사전특표수가 줄어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요리를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전원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방선거는 보통 대선이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은 만큼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에 끌었느냐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런데 투표율만 올린다는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사전투표 조작표수가 늘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뭐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놨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병호TV에서 계속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만간에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겠지만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이란 것은 사전투표 참가율의 정비료 관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작표수가 늘어나게끔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얘는 기본적으로 부정선거 없다고 날뛰고 다녔고 얘는 다섯 번 정도의 사전투표 조작이 발생해가면 문제가 발생했는데 무조건 투표율을 올린다 사전투표율을 올리면 올릴수록 조작표수가 늘어나는데 그거를 지금 또 이렇게 부족하고 있으니까 참 이 애들이 참 문제입니다 이게 다 바른미래당 출신들이죠 정말 제가 볼 때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 국민의힘 관계자라는 것도 각 당에 얼마나 많은 지지자를 투표장으로 끌어온냐가 승부를 결정지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해볼 만하다 투표율도 같은 투표율이 아니고 사전투표율과 당일투표율이 있는데 당일투표율을 끌어올리면 올릴수록 뭡니까 조작할 수 있는 투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간단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니까 저도 이렇게 앞으로 고함을 치거나 그렇지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인간들하고 같이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건강도 상하고 하니까 그냥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론티어님처럼 첩자입니다 첩자 이렇게 하니까 참 대단한 거죠 시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보고 시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놨습니다 김양중 시민입니다 사전투표는 부정선거의 특급 온상이라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직도 국민의힘 당 사람들에게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것이 기가 찹니다 가까스로 이겼던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 방지 활동하는 이들 덕분이었다는 것도 개념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먹여주고 닦아주고 있다는 게 참 서글픕니다 238명이 찬성하고 14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손호 신민님이 지금까지 사전선거는 부실선거의 의혹이 아주 많은 투표 방법입니다 국민의힘당이 굳이 사전투표를 동료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천호 신조로 윤석열이 단선되었고 여전히 일부 제야에서는 사전투표에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법적 공율인 당일 투표를 놔두고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앞서서 사전투표를 동료하더니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투표를 하기 마련입니다 김종진 시민은 4.15 총선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3.9 대통령 선거 등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라도를 제외하고 모든 투표수에서 7에서 15%당 플러스가 나옵니다 국민의힘당은 7에서 15%당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국민의힘당은 100전 100패 했는데도 이러고도 조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당하고 권성동은 사전투표를 동료한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입니까 85명이 찬성하고 2명이 지금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동료하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죠 맛이 갔거나 정신줄을 놨거나 아니면 뭐를 먹었거나 아니면 그쪽에 첩자거나 그중에 하나겠죠 지금 와가지고 사전투표 동료를 하는 것은 그거를 내가 볼 때는 권성동 씨하고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당시에는 사법고시를 오르기가 참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중앙대법대회 사법고시를 하고 사선의원까지 되니까 강릉시 시민들이 많이 신뢰하는 인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산수를 못하냐 이야기죠 참 답답하고 한심한 나라입니다 언제 정권을 탈취당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잘 나가지만 윤석열 정부가 순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의 정시의 판단을 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검수완박 때문에 또 얼마나 패착을 뒀습니까 윤석열 씨 첫 거냐 하시면 검시에 모가지가 날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또 사전투표 동료를 하고 나선 겁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이용주 시민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사전투표를 동료합니까 너희들은 모두 청명관이 들입니까 눈이 이제 어두운 건가요 지난 총선 때 본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투표에 거의 전패했다는 엄련한 사실을 모르는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결과가 통계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가 사전투표에 거의 전멸했는데도 그걸 모르는가 검토도 안 해봤는가 떼거리로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 혹 단체로 레밍 떼거리가 돼서 절벽에 뛰어내리고 하는 거냐 그래서 윤 대통령도 탄핵하는 놈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냐 거의 미친 것 같아 63명이 찬성하고 3명인데 이용주 시민님이 조금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냐 거의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종성 시민님은 오늘 인천연술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4.15 선거 무효 소송에서 재건표 과정에서 발견된 일장기 당일 투표지 그러니까 선거관리관의 도장이 뭉그러져 일장기처럼 보이는 투표지 천매에 대한 정인신문에서 담당 투표관리관은 그런 뭉그러진 도장을 찍은 적도 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었다고 정언하며 재건표 과정에서 나타난 투표지가 유권자가 투표한 투표한 투표지가 아니라 가짜 투표의 가능성을 정언했습니다 앞서 이전의 재판에서도 배춘입 사전 투표지 지역구 투표지와 비례대표 투표지가 혼합 인체된 투표지 담당 선거관리관도 배춘입 투표지를 본 적도 들었지도 없다고 정언하여 투표용지가 가짜였을 가능성을 정언했습니다 따라서 4.15 총선 투표지가 사실상 부정선거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조선중앙동화와 kbs mbc 등 기득권 언론은 보도를 외면하지만 4.15 선거가 부정선거였음이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권성둥과 이준승 등은 이 사실을 덮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날뛰는 겁니다 61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이영준 님이 이런 종류의 지금 방송을 보시고 윤석열은 뭐하냐 윤석열은 뭐하냐 윤석열은 뭐하냐 윤석열은 뭐하냐 이렇게 또 이제 울었네요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권성동 씨가 이제 저하고 동갑내기고 당시 이제 중앙대법대에서 이제 사법고시를 오르고 사선의원이 된 거 아닙니까 강원도 강령시에서 뭐 당시에 이제 사법고시 시험이 무척 어려웠기 때문에 뭐 평균적인 지력 이상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또 검수완박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이어서 또 한 번에 이제 이렇게 악수를 두는 걸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까 참 공병호 tv에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방송만 보더라도 투표가 사전투표가 정상이 아니었고 만들어진 그런 숫자고 그 숫자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숫자인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작된 표수가 커지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당일 투표 참가하다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전투표 조작 득표수가 줄어들수록 그렇게 반비례 관계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율을 높이고 사전투표를 낮추게 되면 조작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줄일 수가 있을 건데 어떻게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가 이런 문제를 참 이번에도 이종욱님 말씀처럼 또 이번 투표도 부정투표로 가고 있어서 애가 탑니다 윤석열이 이번에도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한마디 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붙여야 될지 그냥 윤석열이라고 붙여야 될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